안녕하세요 나라라 쥐돌이 오랜만에 또 쿠프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그걸 했거든요 그 카드깡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보고요 림동규를 써야겠구나 주영광하고 빼긴 해야겠는데 아이고 어디 퍼치야 야구 야구 오케이 자 뒤벗자 예전에 그걸 했던 것 같은데 랭킹대전 일단은 친구대전을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좀 넣고 아이고 자 2루 공격기획 소리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자 헥터 엄청나네 아이고 헥터 7강인데 오 이거 10강까지만 해도 장난 아니겠는데 음 근데 아 산발투수지 클린업은 좋은데 음 음 일단 생긴게 무서워보여서 일단 먹히는 것 같아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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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흐흫 흐흫 어우 잘쳤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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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흐흫 흐흫 수비 어 흑 오우 최정 흐흐흫 카리스마 자 타이밍을 빼서면서 그렇지 와우 조인성 아웃 오 이진영 주영광 해결사 피칭무신 오케이 슬라이더 오케이 아이고 제발 투하우셨니 자 원아웃 2루 수비상황 어머어머어머 조인성 투런험넘 다시한번 나상범 우와 레전드네 레전드 왜 자꾸 보리야 왜 자꾸 보리야 아이고 아이고 이승혁 우와 무섭다 무서운데 예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투수교체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점 주긴 하네요 그래도 조인성 조인성 아까 훈렁쳤어요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투수교체로 내보내고 투수 옳치 공란 쓰리런 이승혁 이승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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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오케이 자 투수가 성준으로 떠바뀌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맨 어휴 그냥 두관이 나오면 안찼네 자 또 2승역 슬라잇 오케이 3구 3진 체력이 많이 없으니까 투수를 바꿔주죠 음 오수관 근데 오수관이 많이 뭐 안좋다면서요 지금 제가 한거에 비해서 능력치가 대신에 상대 능력 타자 능력치를 감소시키네요 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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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품에 뭐가 좋은게 있나 없네요 고유능력 변경권 한번 씁시다 자 누구를 쓸거냐면 자 누구를 쓸거냐면 타자에서 양준혁이었나 음 카리스마 있으니까 괜찮고 김성래 박혜민이었나 아니야 박혜민은 바꾸면 안되죠 프랑코였나 어 프랑코도 바꾸면 안되고 장효조 바꿀필요없고 영준혁 바꿀필요없고 브리또였나 그래서 내가 여기다 뒀나 아닌데 브리또도 브리또 여기다 넣을게요 이제 음 여기다 넣고 김성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으로 맞춰 가야지 이제 이재원도 필요 없으니까 삼성으로 맞춰 가고 칸투도 필요 없으니까 삼성으로 맞춰 갑시다 이렇게 바꿔 가고 이렇게 바꿔 가고 대타도 삼성으로 바꿀건데 아직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구요 투수도 삼성으로 다 바꿀거예요 삼성으로 바꿀거에요 삼성으로 바꿀건데 어허 이렇게 되면 이게 빠지는구나 등급에 이게 빠지는구나 어허 그러면 안되지 그렇죠 그러면 안되니까 요렇게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바꾸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A등급이었을거야 아 네 맞습니다 이걸 유지하려고 삼성을 안바꿨던것 같아요 자 다시한번더 친구 대전을 해볼까요 들어와 들어와 자 공격 박정현 어디 보자 어 안터쳐볼 타이밍을 뺐구요 홍성은 예지력 있구요 탈진 있구요 어 방금 빠타 봤어요 빠타 좀 이상하던데 등장할 때부터 빠타가 좀 이상하네요 아까 보니까 버그같아요 그쵸 아이 이런 달려 치달 그쵸 좀 이상하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또 안타가 나오네요 좀 컴퓨터가 이상하네 양준혁의 내야이루타 양준혁의 내야이루타의 홈런 양준혁의 내야이루타의 홈런 달려 치달 치고 달리기 아이고 흐흐흐흐흐흐 미안해 크 네번째 아ish 아 아 공격 기회 또 양준혁 2루타 쳤어요 내가 2루타 오케이 또 양준혁이야 또 뭘 보여줄지 모르겠네 너도 뛰어 칠거니까 어차피 어허이 자 2아웃 오케이 또 양준혁 홈런 이번엔 역시 양준혁이네요 어우 홍현호도 홈런 에이 귀찮다 이거는 오토를 내야겠다 오토 자 한번 구경해봅시다 오토로 자 윤석민 클릭은 해줘야겠구만 아우 자 김민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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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가 바뀌려나 그냥 던지네요 아웃 네 이렇게 해서 경기 마쳤습니다 코치 성장 완료? 음 강화가 아니지? 근데 요거를 올릴 수 없죠 2008년 선수가 있나? 내가? 0808080808 투수 중에는 08 없는데 07이고 홍성은이 베어스니까 두산베어스 체력이잖아 어허 올릴 게 없구나 2008년 선수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2008년 또 껐으면 되죠 좋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죠 아직 고유능력은 안 썼어요 아껴놓고 있어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를요 친구대전을 두 개 했으니까 삭제를 해놓고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